여러분이 축사사역을 하면 그 필요한 때 분별을 할 수 있게 한답니다 여러분 놓쳐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가장 흔한 진단 방법 중에는 보는 거, 냄새 맡는 거, 듣는 거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분별하고 진단합니다만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분별로 볼 때는 제가 지금 성경책을 펼 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명확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흔한 모습은 여러분이 뭘 보게 되냐면 어두운 그림자 같은 모습, 어떤 형태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몸에 어떤 모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어느 한 여인이 저에게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multiple sclerosis라는 질병이 그냥 다르게 말하자면 근육이 계속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7년 전 미국 샌디에고 지역에 있었던 일 여인이 저기에 오는데 여자를 봤더니 갑자기 제가 그 여인의 해골을 통과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하면서 보는데 이 왼쪽, 이 목 뒤쪽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, 자연의 육안으로는 누구의 해골 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량이 보였는데 테니스 공만한 사이즈 제가 그래서 손을 갖고 이렇게 뒤를 딱 만지면서 정말 이게 손에 느껴졌어요 그 종량이 이렇게 영계 안에서 뭔가 터치하고 만질 수 있는 건 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느껴지면서 제가 이거 탁 당기면서 이제 너는 떠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여인이 어우, 이게 뭐가 당겨지고 떨어졌어요 이게 뭐였어요 반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진짜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도 흔한 건 아닙니다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의 질병이 80% 즉시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2년 안에 또 가게 됐어요 몇 번씩 가면서 볼 때마다 그 2년 안에 또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완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이게 다 완치되지 않나요 그 여인이 굉장히 훨씬 더 나아진 거죠 그러나 다 100% 완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기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영분별을 통하여 가진 게 아니라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게 된 깨달음 발견한 게 뭐냐면 그 가정생활에서 그 여인과 남편의 관계가 그다지 평안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관계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수그리더라고 여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 문제 있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어요 그녀의 행동으로 예 문제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월남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끝난 다음에 돌아올 때 많은 경우 정상적인 정신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근육이 연약해되는 질환이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연관되는 게 뭐냐면 뭔가 신체적 학대를 받을 때 또 오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상황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이 신체적으로 구타를 하거나 학대를 합니까 다시금 그 여인은 말로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답이 필요 없는 대답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갔었을 때 저희 친구 세 명이 팀원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남편과 함께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세 명의 팀원들이 있고 저까지 있으니까 네 명이었죠 이 부부를 둘씩 나눠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친구 또 팀원은 아내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친구 두 명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던 그 아픔과 트라우마와 상처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내적 치유 시간을 갖고 다시 그 여인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완치됐습니다 나름 두 팀원들이 남편과 아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남자분도 결국 PTSD라고 전쟁에 갔다가 오는 트라우마 거기에 대해서도 치유가 된 겁니다 더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해고를 통과하면서 주께서 그 종양을 보게 하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름 강력하도다 그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공 spirặt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fing Xin Xin 감사합니다.